오늘 아침 출근길은 정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력한 안파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오늘 낮보다 9도 이상 떨어지겠고 모레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은 1cm, 그 밖의 일부 서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양 자체는 많지 않겠지만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영하 2도, 남부지방도 전주가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토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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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